너의 실수가 뭔줄 알아? 날 만났다니 얼마야 이거? 우리 영재 어서와라 아니야 아니야 안 걸어도 돼 여러분들 이제 그만 거셔도 돼요 그냥 주면 안 돼요? 이거 총 얼마야? 이거 역대급인데 이거 유튜브 각인데요? 덕광이도 만원 추가라고? 나 이거 오늘 실패하면 잠 못 자요 이거는 여러분들 실패해도 유튜브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주년 기념으로다가 12만원짜리 미션인데 랜덤런 순점 3600만점 자 에피부터 갈게요 하나 둘 셋 짠! 괜찮아 에피4보다는 나아요 에피2가 진짜 안 나오네 진짜로 선달 갑니다 하나 둘 셋 하아 59 뒤에 있어요 야 나 이거 진짜 실패하면 눈 돌아갑니다 이거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오 이름 큽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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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은 숫자 낮은 걸로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자 쿠키 48 자 쿠키 48 기준이 48이 달빛술사거든요 여러분들 봅시다 49 50 51 이어달리기 일단 오렌지 맛 쿠키 52 53 4 5 6 7 아 오케이 일단 마카롱 선달에다가 이달이 오렌지인데 일단 마카롱이라고 좋아할게 아니에요 조합보너스가 없어가지고 이게 음 이게 조합보너스가 없거든요 자 일단 펫이 그리고 진짜 중요해요 54거든 뒤에서부터 셀게요 아 펫 제발 진짜 7 6 5 4 3 2 1 0 9 8 7 오 아 꼬마 유령 나왔으면 잣될 뻔했다 진짜 제발 아 5 5 5 5 5 5 5 아니 이게 여러분 마카롱이 조합보너스가 없다니까 그 너무 여러분 마카롱을 고평가하면 안 돼요 조합보너스가 없어가지고 아 하필 펫이 저딴게 나오냐 아 펫이 아 아 나이스 일단 빠른 스타트 점수는 230만점 뭔가 나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아 펫이 하필 저딴게 뜨냐 짜증나게 펫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펫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내 뒤로 흘러가는 마카롱 젤리는 없을거야 3600나와야됩니다 순점 아니 패시 이거 진짜 시청자들이 원기옥 하나하나 다 모아주셨는데 이거 진짜 나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나 방금 시청자들의 힘을 보고 나 감동 먹었단 말이야 반드시 성공으로 보답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직 몰라요 비타드링크 부활 있고 치어리더 세레나데 안 떴고 브러쉬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달립니다 펫 표정이 나를 놀리는 것 같다구요? 아 저새끼 표정 킥받네 죽여버리고 싶네 아무짝에 쓸모없는 새끼 하필 떠도 니가 뜨냐 자 이제 점수 3분의 1 찍었어요 세레나데 심지어 지금 떴다구요? 그럼 치어리더 남았어요 괜찮아 치어리더야 나 지금 시청자들이 나에게 힘을 모두 모아서 줬는데 요정 말고 치어리더 떠주세요 너는 피... 오케이 쿠키들도 힘을 합한다 얘들아 1900만점 남았다 자 지금 일단은 그거 부활 시작했어요 브러쉬 몸을 와 이거 큰일이다 이게 마카롱이 여러분들 알겠지 진짜 조합 보너스 없으면 진짜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왕보탐도 못간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하아 좆됐다 얘들아 아아 패시 진짜 왜 하필 12만원짜리 미션인데 아아 아아 진짜 오늘 잠 못자겠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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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알도 없잖아 이 새끼 생각해보니까 이거 끝이잖아 소물량 8개 앞에 대물량 하나까지 어떻게 안되나 오렌지야 제발 제발 오렌지야 이 새끼 꺼져 아 아 우리 시청자들이 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줬습니다 진짜로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들 원기옥인데 여러분들의 사랑 진짜 너무 저는 평생 기억할 거예요 에피소드 제발 진짜 투 나와라 이번에는 갑니다 제발 하나 둘 셋 반은 성공했다 됐다 하나 둘 셋 52약간 오렌지였어요 그쵸 오렌지 나쁘지 않지 어 오렌지는 진짜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거든요 하나 둘 셋 와 성공이다 이거 얘들아 반 이상은 무조건 성공이다 펫 숫자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하나 둘 셋 38 38 나쁘지 않아요 왔어 왔어 자 선달 오렌지가 어딨지 이제 오렌지 이어달리기 뭘까요 52 52 53 54 아 30 자막 이거는 무조건 성공이다 반딧뿌리 감사합니다 오렌지랑 반딧뿌리는 무조건이에요 시너지 효과 진짜 좋거든요 다행이다 이거는 진짜로 무조건 성공이지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최대한 그냥 선달해서 점수를 뽑는다고 생각하고 이어달리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갈게 오케이 자 에피투 떠준거 너무 감사합니다 선달 10 몰빵 조합인데 이거는 무조건 뭔가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이거는 무조건이야 성공 안할 수가 없어 부활이 지금 몇개가 부활 10개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와 그래도 반딧뿌리가 떠준다 이거 진짜 괜히 경거망동 해가지고 막 충돌하지 않는 이상 저는 제가 보기엔 거의 그냥 무조건 성공한다고 본단 말이에요 드디어 네 랜덤런이에요 꽁꽁이는 별로야 애들아 여러분들 막 계속 아까부터 꽁꽁이 하라고 하는데 꽁꽁이 시너지가 좀 별로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반딧뿌리는 광속질주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달려가지고 얻는게 나아요 아 또 왜이렇게 불안하지? 아 잠깐만 불안해하지마요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성공이야? 나 안 불안해해도 되지? 아 나 왜이렇게 또 불안하지? 순점 3600만점이어가지고 무조건 성공이라고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자 2000만점 남았습니다 치어리더 떴나요? 제발요 치어리더야 치어리더야 아 잠깐만 pts디온다 하지마 아 하아 하아 아 나 지금 멘탈적으로 흔들리거든요 집중하자 이거 이달 없다고 생각해야돼 맞아 대추 생각보다 좋다구요? 에바야 대추 안좋아 아 아 아 치어리더가 안떠가지고 치어리더만 떴셨어도 ㅡㅡg 이달 벽 루 seul Action 하아아 몇zd 벽 아아아아 개조졌다 이거 안된다아 이거 3600만점이요 아니 손다리에서 치어리도가 왜 이어달리기 치어리도 떠라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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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